이제 좀 숙청처럼 생기긴 했네 사골 보살은 장전 12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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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너 숙청이야 숙청은 사골퍼란 말인가 숙청은 사골 보살은 장전 12초대 사골 보살은 장전 12초대 사골 보살은 장전 12초대 사골 보살은 장전 12초대 사골 보살을 그 길이라고 사골 보살은 장전 12초 그리고 지금 만지로 갑니다 아! 에임이 좀 크다 소총 왜이렇게 빨라 이거 스프르킥 가셨군요 스프르킥 쑥청 오지네 뽕맛이 장난이 아닌데 어우 1급이야? 1급 능력자 연맹 3,88딜 와 맛있는데? 블리츠 노르망디 2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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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? WG 블레이즈는 뭐지? 탱크가? 2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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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폭났어 12동 12동 탈출 실패 1급 2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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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급 2급 got off 묘장 적당한 적은 공격이 가능합니다. 적당한 적도 안정적이 가능합니다. 적당한 적도 안정적이 가능합니다. 죽이 부족합니다. 적당한 적도 안정적이 가능합니다. 숙청 지금 터널리티하고 빨빛 때문에 터널리티널리티널리티널리티 터널리티널리티널리티 예 7킬 했는데 혼자 다잡아 혼자 다 잡았어 에이스 탑건 능력자 라세이니 4,121딜에 7킬 순경 1357이네요 탱니니입니다 탱니니 15발 써가지고 15발 다 맞췄고 이렇게 하면 누구나 탱니니를 할 수 있다고요 스매셔는 좀 조심해야 돼요 다같은 차이니 좌우 탱니니 스메셔 1로 왔는데 스메셔 1로 왔는데 스메셔 1로 왔는데 12톤 몬드 깝치고 있는데 거기서 스메셔 얘 뭐 드라큘라? 이거 뭐 cdc 같이 생겼는데? 콕콕 타는 게 핑계네 ㅈ댔다 오오 아유 미친 스메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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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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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어.. 집을 당할 뻔했듯이 마무리 해줘야지 생각보다 정면에서 뚫기 힘들편데 음.. 블리츠도 아샤 오오.. 1급 능력자 연맹 3984대 거의 4000딜 박았네요 거의 4000딜 해버렸고 또 이겼어 숙청 쉽죠?